오늘 외출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전국에 먼지가 쌓여 있고요. 중서부와 대구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아침보다 공기가 더 탁합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다행히도 밤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먼지는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새벽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아침이면 대부분 끝이 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강한 한기가 파고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뚝 떨어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서 미리 미리 추위에 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